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그 여당이라든가 추미애 측의 변호사라든가 추미애를 지금 열심히 어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추미애를 실드를 치면 칠수록 아니 이게 지금 추미애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는 추미애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엑스맨 아니야 오히려 추미애를 보내버리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여당 측에서 추미애를 업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었고 여러 명이 실드를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특히나 지금 대표적으로 엑스맨이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추미애 측의 변호사인 형근택 변호사입니다. 형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추미애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 추미애 아들의 병가라든가 슈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었지만은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이 형근택 변호사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 추미애 아들을 업무하는 과정에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추미애 측 변호사인 형근택은 이 형근택이 주장한 이 카투사 슈가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라고 주장한 이 형근택의 주장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측에서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슈가 규정이 없고 육군 병사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국방부가 답변을 했다면서 형근택 변호사가 한 말은 진실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형근택 변호사가 하태경 의원에게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면은 조용히 계시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형근택 변호사가 한 말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형근택 변호사는 오늘 자신이 지난 7일날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한 것은 주한미 육군 규정 600-2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한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을 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규정이 충돌을 할 때 해석이 문제가 되면은 사법부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지만 주한미 육군 규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지금 형근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군 규정이든 한국군의 규정이든 둘 다 적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아직 어느 쪽이 확실히 적용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형근택 변호사는 하태경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주한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확신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위의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관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출해박은 카투사 규정이 적용이 되고 휴가는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휴가 사유하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고 이를 가지고 카투사 규정이 배제되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카투사 규정에서 가족 모임하고 개인사의 경우 최대 7일까지 휴가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한국군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가족 모임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허락해 주어야 할까라면서 만약에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미 육군 규정 2-3 카투사 제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2년 동안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하태경 의원님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해당 입장을 보면서 이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육군 규정이든 카투사 규정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쪽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는 주장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변호사로서 해야 될 말은 지금 이 두 가지 법이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어느 쪽의 주장도 맞다라고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은 국방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면서 남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의 법이 먼저인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발언을 되게 자주 하는 사람이 저는 유시민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유시민 토론하는 거 보면 딱 그래요. 자기는 온갖 사안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고 뼛조각만 있으니까 이거를 맞춰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맨날 그딴 식으로 토론하면서 남들이 뭔가 얘기할 때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게 유시민 스타일인데 이 형근택 변호사가 하는 말도 자세히 보면은 본인이 지금 한 말이 국방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자기도 추측성 발언을 하면서 남들한테는 카축사 규정이 배제되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 거는 너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가장 문제인 것은 하태경 의원한테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조용히 하라고 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선은 형근택 변호사의 이 말에 따르면은 현 정권 지지자 중에서 여자분들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되겠죠? 그럼 형근택 변호사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자분들은 뭐 거의 다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추미애 측으로 엄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종민 최고위원인데 이분 군 면제거든요? 그런데 요새 뭐 언론과의 인터뷰라든가 이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사람이 바로 김종민이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더라도 이 추미애 아들을 엄마 찬소로 매도하는 것은 가짜 뉴스로 혹세문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열렬하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근택 말에 의하면은 김종민 의원도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자체가 지금 뭐 현대 21대 국회에서 군 면제가 가장 많은 정당이고 또 그분들의 자재분을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에서 군 면제가 많은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도 그러면은 과연 추미애 장관을 엄호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형근택 변호사의 저 발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확대를 시키면은 뭐 거의 뭐 무한대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변호사가 한 발언치고는 좀 더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태경 우원 같은 경우에는 괜히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 추미애 아들 사건에다가 지금 감나라배나라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가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자격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다 대고 형근택 변호사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형근택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이번 정권에서 찔리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사격을 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서 이 군대 행정에 대해서 문의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고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부대가 편성이 되거나 훈련소부터 부대 카페가 만들어지고 간부들이 부모하고 통화를 해서 안내도 하고 훈련 중에 사진도 공유를 한다면서 오히려 당시에 당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은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미애 장관이 청탁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안을 야당에서 너무 의혹 부풀리게 하고 과한 정쟁으로 삼고 있다면서 어떻게 휴가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병이 왜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추미애의 그 보좌관이 아들 병가 연장 문의를 위해서 직접 군부대에 전화 건 것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좌관이 행정정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같다면서 이런 과정이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단순하게 연락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추미애의 입에서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추미애가 야당 의원들한테 내가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군대에다가 이거를 문의하기에는 좀 그런 위치여가지고 이거를 보좌관한테 시킨 건데 이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당시에는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낸 그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에 본인이 한 행동이라든가 자기 아들이 슈가 나온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추미애가 보여줬던 행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소설을 쓰고 있냐 이런 행동을 보여줬고 의혹 자체를 지금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보여가지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죠. 아마 당시의 상황은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의 마음의 입장에서 조금만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소 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는 이 사건이 지금 남기고 있는 거는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권층이 특혜를 받은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거는 엄마의 마음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는 좀 먹히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